야 미친 거 아니? 우리 사이에 뭐 세상 교재는 좀 껄끄럽고 사귀는 척 정도만 아 꺼져 야 니랑 나랑 비주얼을 봐 완전 할리웃이야 이 그림 이거 지금 로맨스라고 이거 졸라 능동적인 또라이네 그렇다고 사귀는 척을 한다고? 니랑 나랑? 그래도 니 정도면 쪽팔리진 않을 것 같고 얘 송이순한테 밀어내네? 지랄? 내가 걔 깐 거거든? 밀어내네 이게 어디서 국내질이야 아니라고 애들한테 딱 보여줄 거야 내가 먼저 남친 생겼다고